대전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됩니다.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 주차면 100곳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 설치했던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충전시설이 주차면 50곳,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됩니다. 또 신축 건물은 총 주차면의 5% 이상, 기존 건물은 2%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고, 공영 주차장은 충전기 절반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해야 합니다.